2분도 혹시 역조공으로 특별한 의미를 전하고 싶은 날이 있다고 저는 제 생일이 아무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그날 뭔가 특별한 거를 좀 해가지고 어린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역조공을 해주면은 좀 의미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. 좋네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그러네요. 하면 되요. 저는 조금 의미있는 날을 생각을 해보다가 한글날에 외국인 팬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. 한글을. 약간 수누리말 같은 것도 가르쳐드리고. 의미있데요. 아이디어가 좋네요. 아멘.